올해 3분기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약 24조 9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8월 말보다 7125억 원 늘었는데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.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지적하면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